짠 쿵쾅! 대박! 이거 역주의 하겠는데요? 이거 대박 아닙니까? 대박! 진짜 우리 메리 여러분들 2019년 버전의 모모랜드의 짠 쿵쾅! 우리 함께 왔는데 제인 씨의 카리스마적인 매력을 보다가 엄청 상큼하고 빨략한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인 씨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노래만 나오면 자동으로 그 미소가 좀 해 미소가 어떻게 해 짠 쿵 미소가야 처음 요즘에는 그냥 할 때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도 짠 쿵쿵은 하면 네 렌 씨는 어때요? 그때? 제가 17살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Too young Too young 3 years ago I can't believe I still wear right now 지금 맞는 것도 신기해요 다들 너무 옷이 잘 맞고 네 무엇보다 오랜만에 이 인상을 입어보는 거잖아요 어땠어요 소감이?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랑 몸도 많이 달라고 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 옷을 다시 입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나윤 씨는 어땠어요? 여러분 사랑해요 나윤 씨는 어땠어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추간에도 읽어주는 말이죠 저희가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모랜드 여러분들과 함께 왔는데 멋진 그림을 그려주신 연우 씨 어떠셨어요? 역사의 흔적입니다 아베 참 제 작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여기서 모여서 10년 전에 여기가 거기입니까? 여기가 거기 여기가 어디로 가면 안 돼요? 어떠셨어요? 오늘 저희들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먹고 싶었던 거 먹게 해주시고 하고 싶었던 거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선배님들께서 저희 노래 성공할 것 같다고 해주셔서 기바닥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오래 준비한 만큼 이렇게 암소와 주간하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정말 이 모모랜드의 흥에 취해서 아주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추간 아이돌 이번 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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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모랜드 대박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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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